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2018년 12월 기준 약 73만 명에 달하고 주요 원인이 부양의무자기준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한 폐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조속한 법의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